오늘의 주소를 다 하신거 같다 웃어봐 간 끼니 아이나 오메 옵시다 달코비하우스 사우스코리아 태극기는 직접 주소를 다 하신거 같다 주소를 프린트 해가지고 우와 도로씨와 빅토리아가 보냈습니다 반가운 택배가 왔기 때문에 뜯어보기로 합니다 아이 새끼들 아우 우리 코코 우리 코코 왔죠? 역시 우리 코코가 엄마한테 제일 먼저 왔어요 우리 레구 코코 때문에 레구가 오다 말았잖아 애디 오 우리 왕님 제니 오 레구 우리 반쪽이 가 주소코리아가 선물이 왔다 얘들아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궁금하지 이게 뭘까 아 이게 뭘까 아 아 아 아 시가 버렸어도 선물이 왔어요 우와 우와 크리스마스 선물을 진짜 빨리 받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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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타이다 우와 대박 우와 정성이 이거 다 2일이 다 우와 짜 우와 내구 제니카 싱가포르 도리핀 빅토리아 아 아 자 우와 전 되게 예쁘다 요거는 이쁜이들꺼? 어 찍찍이다 오 어 이렇게 한번 이렇게 목에 넣고 음 그렇게 찍찍이구나 한번 이쁜이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쁜이들 이쁜이들 아이좌잣ünk아 이쁜이들 이쁜이들 왜? 왜 하냐? 아니야? 이쁜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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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하는 거 아니야 나 모르게 하는거야 리치 하고 싶어? 돼요? 응 아인아 리치도 하고 싶어? 리치도 하고 싶어 리치 스웩이는 블랙이네 우와 너무 좋다 가져가 라고? 오 § 반쪽이 난리 났다 갑자기 난리났다 위치 크다 난리났다 난리났다 아 이뻐 칸 웃어봐 칸 리치도? 아내가 되게 예쁘다 너무 예쁘다 안녕 칸 앉아 목이 무겁대 칸 앉아 기다려 칸 앉아 어머나 내일 한번 가면 되겠다 아이고 이불어 아이고 이불어 아 이뻐 아 이뻐 라인 레디 칸 비치 제니 안 보여 내고 내고 아 우리 노친네들 내고 코코 아 아 저기 앉아 위로 위로